이번 시간에는 생성한 인스턴스에 접속하는 방법을 하러 오겠습니다. 여기 제가 만든 instance openTutorials.db라는 이름의 인스턴스가 있는데요. 여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security group이라고 하는 것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밑에 스플릿되어 있는 프로퍼티 화면에서 security group이라는 것을 찾아보시면 default라는 값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 sidebar의 security group을 클릭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default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그냥 쓰셔도 되고 아니면 별도의 security group을 만들어도 되는데 security group이 하는 역할은 그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 권한들을 지정을 해서 여러 개의 인스턴스에 동일한 효과를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security group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default라는 이 그룹의 설정을 좀 바꾸고 싶으면 이걸 선택을 하고요. 밑에 보시면 description이라고 하는 탭이 있죠. 이 탭에 보면 몇 가지가 등록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등록할 수 있는 화면이 보이는데 사이더 IP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접속할 수 있는 IP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서버, 클라이언트죠, 클라이언트.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가 어떤 IP나 또는 어떤 IP 대역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재 당신의 머신은 58.121.176.146.30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 있는 이 값을 직접 입력합니다. 58.121.176.146.30이라고 하게 되면 현재 제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IP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 IP에 해당되는 컴퓨터만이 이 IDS 서버, 디폴트라고 하는 시큐리티 그룹이 지정되어 있는 서버에 접속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뒤에 슬래시 30이라는 것을 붙여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모든 서버에서 다 어떤 클라이언트건 상관없이, IP가 상관없이 다 접속하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 0.0.0. 하고서 슬래시 0이라고 하시면 어떤 IP를 가지고 있건 간에 여러분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정을 한 다음에 Add 버튼을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 방금 추가한 것이 추가가 됐고요. Authorizing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 방압입을 여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라는 뜻입니다. Refrash Second Group을 눌러서 현재 세팅이 됐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사이더라고 되어있는 곳 밑에 보시면 EC2 Security Group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그룹을 선택을 하시면 EC2는 독립적인 컴퓨터를 임대해주는 서비스가 EC2잖아요. EC2의 Security Group들 중에서 여러분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EC2 화면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EC2 콘솔로 들어가서 이 콘솔 안에서 여기 Security Group을 클릭해보시면 현재 제가 생성한 여러 개의 Security Group들이 있죠. 여기 있는 Security Group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그 Security Group에 해당되는 EC2 인스턴스는 지금 우리가 세팅하려고 하는 Default Security Group에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의도하지 않은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Security Group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Security Group을 수정해서 모든 IP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한 상태니까 접속을 위한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가 필요한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자신의 컴퓨터에 MySQL을 설치했다면 MySQL Monitor라고 하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접속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MySQL 클라이언트를 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MySQL을 만든 회사에서 만든 거고요. 현재는 MySQL Oracle이기 때문에 Oracle에서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검색 엔진에다가 MySQL Workbench라고 입력을 하시면 MySQL Workbench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Oracle의 홈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운로드 Now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자신의 운영체제에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크로스 플랫폼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운영체제를 쓸건 설치할 수가 있어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용하고 윈도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를 선택하고 이 중에서 이 첫번째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다운로드를 받고 그것을 각자 운영체제에 맞는 설치 방법을 통해서 설치를 하시면 저랑 똑같은 화면을 얻게 될 겁니다. 실행을 하면 자 이게 Workbench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에 실행한 화면인데요. 이 중에서 접속하라고 하는 접속 정보를 여기 New Connection이라는 것에다가 지정을 하게 되면 클릭하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쉽게 접속할 수가 있게 됩니다. New Connection을 클릭하면 Setup New Connection이라고 하는 화면이 나오죠. Connection Name에다가 저는 OpenTutorials.org라고 하는 이름을 적겠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에다가 호스트에는 그 서버의 URL 또는 IP를 적으면 되는데요. 그걸 한번 살펴보죠. 매니지먼트 콘솔로 다시 들어왔고요. 여기에 우리가 접속하려고 하는 인스턴스를 선택을 하고 그 밑에 보시면 Endpoint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Endpoint의 URL이 바로 저 서버, 저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URL입니다. 이것을 카피해서 여기 Workbench로 들어와서 호스트 네임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포트는 3306번을 쓰고 있으니까 그냥 쓰시면 되고요. 유저 네임에다가는 여기에서 마스터 유저 네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저는 egoing이라고 적고요. 그리고 패스워드를 적는데 패스워드는 저는 1111111111 18개를 지정을 했으니까 18개를 쓴 다음에 그리고 테스트 커넥션을 했을 때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면 이 커넥션이 잘 됐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OK를 누르고 OK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OpenTutorials.org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 정보가 등록이 된 겁니다. 여기서 더블클릭을 하면 이제 Opening SQL Editor라는 화면이 뜨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 서버에 접속을 해서 그 서버 안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의 리스트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화면이 뜨면 데이터베이스에 잘 접속이 된 것이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